네 안녕하세요 슬로워크의 조성도입니다 저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오렌지 라이브라는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해봤는데 그때 경험한 걸 바탕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밑에 이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일하는 모습이에요 저희 슬로워크는 되게 오래전부터 원격근무를 해오고 있고 원격근무를 넘어서 자율근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실 근무 장소나 상황에 따라 상황이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저희가 좀 얘기한 거고요 내부에서 저희가 닉네임을 쓰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팽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다들 저를 팽도님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저희 고객도 그렇고 저희 동료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도 저한테 팽도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슬로워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좀 수상했던 것들을 모아왔는데 저희는 사회적 가치가 높은 프로젝트들의 사회적 가치가 높은 프로젝트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 하는 것도 있고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조직들 그냥 일반 영리 기업들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프로젝트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런 프로젝트들의 저런 디지털 솔루션과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 얼마 전에 바로 1, 2주 전인데요 그 레드닷 어워드에서 저희가 라이프 오브 덜 칠드런이라는 국내 비영의 단체의 브랜딩 프로젝트로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디지털과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이렇게 오렌지 라이브라는 행사를 시작한 배경이 있는데요 저희는 어떤 솔루션을 이렇게 고객사에 제공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고객과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러면서 계약으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저희 고객들이 대부분 비영의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비영의 단체들도 코로나19에 타격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거리 모금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신규 후원자 유입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기도 했는데 일단 대면으로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협의를 하고 계약하고 이런 과정들이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만나지 못하지만은 저희가 영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속한 조직 업계를 소셜 섹터라고 합니다 소셜 섹터에는 사회적 기업, 비영의 단체, 공공기관 이런 곳들이 모인 게 소셜 섹터인데 저희 슬로워크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소셜 섹터의 일원인데 일반 기업이나 마케터들, 개발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은 되게 많아요 시장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소셜 섹터의 실무자분들,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은 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좀 이런 교육 사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 가능성을 이번에 좀 검토해 보는 차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보는 직장인 공부 열풍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인사이트를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원티드랑 이벤터스에서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원티드랑 이벤터스를 보고도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 라이브는 행사를 6월 한 달 동안 기획을 하게 되었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행사명을 만들었어요 EBT는 웹사이트 기획 101 초급 과정 그리고 저희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1시간 동안 기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시고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보실 수 있게 아무래도 업무 시간 중에는 아무리 업무와 좀 관련성이 있어도 좀 시간 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7시에 개최를 했고요 일단 초급 과정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오렌지 라이브의 목표는 부담 없이 준비해서 빠르게 실행하는 거였는데 빠르게 실행하려면 일단 강의안을 처음부터 만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슬로워크에서 블로그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콘텐츠가 2500개 이상이 있고요 거기서 반응이 좋았던 것들 그것들을 일단 뽑아서 이런 거를 온라인 강의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연 시간이 너무 길거나 이러면 만들기도 어렵고 들으시는 분도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1회당 60분 이내로 구성을 하고요 그 중에서 60분에서 실제 강연은 4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오프닝 클로징에 쓰고 Q&A에 쓰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강연자를 일단 저희 내부의 동료들 실제 실무자들을 섭외를 했는데 원래 하던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강연을 추가로 하는 데 좀 부담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강연자는 강연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자를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와 강연자 이렇게 두 명이 화면에 노출되면서 같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최대한 기존 장비 저희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장비를 활용해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중요한 것은 광고비도 저희가 지출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법도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저렇게 네 가지 콘텐츠 기획 101, 브랜드 101, 웹사이트 기획 101, 뉴스레터 101 이렇게 초급 과정 네 가지로 강연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진행하던 장면인데요 뭐 따로 스튜디오에서 하지도 않았어요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있는 가장 큰 회의 공간 거기서 진행을 했고요 지출한 건 티셔츠 16,900원짜리 티셔츠 사고 카메라도 따로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거치대만 샀습니다 5,400원짜리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면서 나머지는 슬라이드를 성출하고 뒤에 있는 저 오렌지 소품도 작년에 홍보부스에서 사용하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으신 분이 강연자고 하얀색 옷을 입은 전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자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자의 역할은 강연자가 말을 하다가 좀 중요한 내용인데 빼먹었거나 그럼 제가 이렇게 좀 끼어들어서 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질의응답할 때 제가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줌의 웹이나 옵션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보이고 오른쪽에 저런 화면이 보이고 진행을 했고요 창갑이 처음부터 유료로 진행을 했는데 원티드에서 잘 하시는 걸 보면서 유료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는 오렌지 레터라는 뉴스레터를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어요 구독자 9000명 정도 되고 평균 오픈률이 50%가 넘는 소셜 섹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뉴스레터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레터를 구독하고 계신 분은 만원 그리고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은 2만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구독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드린 셈이에요 이렇게 참가비를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각 강의마다 기획회의를 하고 신청 페이지는 이벤터스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고 리허설 똑같이 리허설을 했고요 그래서 1시간짜리 리허설을 한 거예요 1시간보다 사실 좀 더 걸리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논이다고 그러면 리허설 할 때도 저 티셔츠 딱 맞춰 입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세팅하고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안내 메일은 몇 차례 발성을 하고 강연 개최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4번 반복을 했고요 제가 캘린더를 가져와 봤어요 실제로 저희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했나 봤더니 처음에 5월 12일에 제가 아이디어 구성을 하고 다음 날에 매주 수일마다 저희가 리더회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해서 다들 좀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와서 그날 바로 TF를 구성했고 그 다음 날에 오렌지 라이브라는 이름하고 4번 강의를 어떻게 계획할지 스케줄링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로고 디자인 완료를 하고 1회 강연자도 섭외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강연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원티드 라이브 톡을 저희가 좀 보면서 아 여기서는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좀 파악을 했고요 레퍼런스 삼아서 그리고 1회 강연 기획을 하고 1회 페이지를 금요일에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홍보를 시작하고 홍보 시작한 다음 주 수요일에 강연을 개최하는 이런 스케줄로 계속 이어져 갔어요 그래서 강연 개최하기 열흘 전에 홍보를 시작하는 게 됐고요 홍보를 월요일에 시작한 이유는 오렌지 레터 발송이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발송이 되기 때문에 오렌지 레터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페이지를 제작하고 다 월요일에 홍보를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1, 2, 3, 4회까지 6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했고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저희가 스티비가 저희 계열사거든요 그래서 스티비에서 여러 가지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자동 이메일 기능도 사용하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제 완료 직후에는 줌을 처음 써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줌도 설치 안내를 해드리고 사전 질문을 이때 처음 받았어요 그리고 강연 하루 전 저녁에는 리마인드 메일을 보내고 강연 30분 전에는 줌 생중계 링크를 보내드리고 강연 다음 날에는 강연 슬라이드 PDF랑 녹화 영상이랑 만조도 평가랑 다음 강연 안내, 그 다음 주 강연 안내 이런 거를 드리고요 4번의 강연이 모두 끝나고 일주일 뒤에는 다음 시즌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4번 강연에 총 531분이 유료로 참석을 하셨고요 제가 구매 전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렌지 레터 구독하신 분들에게 할인 혜택을 드리기도 했고 오렌지 레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참가자 중에서 오렌지 레터를 이미 구독하고 계셨던 비율이 56%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4차례 진행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새롭게 시도해보는 거고 저희도 뭔가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아봤자 50명 정도 신청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구글 폼으로 신청서를 만들고 그리고 참가비도 계좌이체로 받고 그렇게 결제하신 분들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첫해부터 100명 넘게 신청을 하시면서 두 번째부터는 이벤터스 플랫폼을 활용을 했고요 오프라인 강연이면 참가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꺼내서 핸드폰 끊어서 사진을 찍으신다든가 그리고 중간에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반응을 바로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려워서 실제 오프라인 강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할 때 스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강연할 때도 스텝이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디오 비디오 모니터링 하는 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채팅창에서 안내해 드리는 거 질문은 언제 어떻게 하세요? 라든가 이후에 자료는 어떻게 드려요? 이런 안내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Q&A가 저희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서 답변해 드릴 Q&A 질문들을 선정하는 역할 그래서 스텝이 두 명 이상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강연은 녹화 방영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하면 좀 오히려 더 긴장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녹화하면 좀 더 퀄리티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Q&A는 무조건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기도 했는데 현장 질문이 그의 몇 배로 많아요 아무래도 강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기고 이러시기 때문에 현장 질문이 엄청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도 Q&A 시간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15분 이상 Q&A를 했는데 저희는 이후에는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줌의 웨비나 플랜을 사용했는데 저희가 참가자가 100명이 넘으면 그 플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110명 받을 바에는 100명 미만으로 받는 게 오히려 좀 수익 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아까부터 궁금해하셨던 광고비 제출 제로 비법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일단 오렌지 레터를 활용하는 게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송하는 뉴스레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행사 소식, 교육 소식 이렇게 링크를 삽입했던 게 되게 유용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적 가치가 있는 행사라면 제보를 해주세요 오렌지 레터에 여러분이 개최하시는 행사를 제보해 주실 수가 있고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보내주시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에 발행하는 뉴스레터에 실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SNS도 활용을 했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순으로 유입이 많았어요 그리고 오렌지 레터 외에도 다른 뉴스레터, 주간으로 발송되는 뉴스레터에 제보를 많이 했습니다 스타트업 위클리에서도 저희가 제보를 했더니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독하시는 뉴스레터 중에 이런 타겟이 좀 맞는 뉴스레터가 있으면 여러분이 제보를 많이 해주시면 실어주실 수도 있으니까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이벤터에서도 감사하게도 보도자료도 배포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웨비나라는 그렇게 보도자료로 저희 오렌지 라이브 행사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시즌2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즌1에 반응이 좀 좋았기 때문에 시즌2에 대해서 수요 조사도 해봤었고 그리고 시즌2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진행하면 좋을까 의견도 많이 받았는데 저희 예상보다 피드백을 많이 주셔가지고 좀 자신감을 얻고 시즌2를 계획하고 있고요 오렌지 라이브가 끝난 걸로 알고 있다 있지만 이렇게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늦었지만 구매하고 싶다 이런 메일도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과 강의 자료를 강의가 끝나고 보내드렸는데 그 자료들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추가로 판매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티드처럼 따로 그렇게 송출 따로 로그인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구비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좀 고민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게 멤버십 제도로 운영을 해볼까 하고 있어요 시즌2는 그래서 이렇게 강의마다 이렇게 매번 신청해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강의를 묶어서 처음에 이렇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다 들으실 수 있고 그런 회원들에게 한해서 시즌1의 자료를 좀 보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Q&A 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의견이 뭐였냐면 저희가 처음부터 실시간 강의가 끝나면 녹화 영상을 드린다고 이렇게 알려드렸던 거는 일정이 안 맞는 분들도 저희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일정이 안 맞아도 강의 영상을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였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불만은 실시간 Q&A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강연 종료하고 일주일 동안 후속 Q&A를 열어둘 생각입니다 시즌2에서는 그래서 강연자분이 이렇게 오는 질문을 보면서 댓글로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즌1에서는 저희가 일부러 초급 과정들만 좀 비치를 해봤어요 근데 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들의 중급 과정을 듣고 싶다 계속 심화에서 학습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시즌2에서는 중급 과정을 추가할 예정이고 좀 다른 포맷의 강의도 좀 준비를 해보고 있는데 워크숍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소규모로 20명 이내로 3시간 이상 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어야겠죠 3시간 이상으로 심화 워크숍을 좀 실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기획 과정의 심화 워크숍이라면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각 조직마다 이렇게 좀 내부에서 웹사이트나 어떤 온라인 캠페인을 기획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의 기획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저희 실무자들이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 그런 워크숍을 좀 실험해 볼 계획으로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린 다음에 좀 마치겠습니다 저희의 슬로건은 이거예요 We are creators for change여서 저희는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되게 많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떤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냐면은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를 모여 있는 곳이고요 근데 저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냐면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래서 저희는 원격근무도 2013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거를 저희를 둘러싸인 소셜세터 주식들을 계속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 하나, 기술 하나하나만으로는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의 시너지도 추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한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이걸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4명이 일하고 있고 32.8세고요 평균 연령은 여성분들이 좀 더 많고 여성 리더 비율은 여성분들의 비율보다는 좀 낮아요 50%고요 차별 없는 채용을 하고 있고 원격근무를 넘어선 자율근무를 하고 있고 3년마다 유급 안식월을 드리는 복지 제도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크게 디지털과 크리에이티브 사업으로 나눠지고 이메일 마킹 솔루션 스티비도 저희의 계열사고요 파티라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저희 얼라이언스로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렌지 레터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도 홍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셜 섹터나 아니면 이런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있는 9000명의 구독자가 있고 오픈률이 평균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렌지 레터를 구독하시면 제보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서 행사나 이런 소식 제보를 해주시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행사라면 저희가 실어드리니까 이거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제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라이브라든가 저희도 앞으로 시즌2에 저희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강의들은 되게 다양한데 저희가 저희 내부 인원으로 소화할 수 있는 강의는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다른 파트너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다양한 강의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오렌지 라이브나 오렌지 레터, 슬로워크나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 답장은 되게 빨리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